5월 31일 목요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소중한 우리 바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6월 3일까지는 바다의 날 주간이 운영됩니다. 전국 관련 기관에서 바다와 관련된 많은 행사가 개최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정보입니다. 목요일은 대조기의 막바지에 접어드는데요. 대조기 동안은 물살이 빠르고 조차도 크겠습니다. 고조 살펴봅니다. 대조기로 마산과 성산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산은 최고 182cm, 성산포는 234cm까지 수위가 오르겠습니다. 고조 시간대 확인하시고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알아볼까요? 진해는 22시 10분, 인천은 05시 53분에 최고 수위가 예상됩니다. 09시 기준 수온과 파도 정보입니다. 바다에도 연일 따뜻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남해와 제주는 20도 가까이 올라 여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결은 수요일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제주에서 파도가 약간 일고요. 대부분 잔잔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조류 알아봅니다. 성모수도의 최강 유속 시간은 04시 19분이 예상됩니다. 이때 조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물결은 동북동 방향의 창조류입니다. 항만해양지수입니다. 목요일 인천항의 내해는 관심 단계로 물결이 잔잔합니다. 다만 외해로 갈수록 유속이 빨라져 경계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울산항 부근은 관심 단계로 해상 상태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항행 통보 전해드립니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서해안 인천항에서 수로 측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조사선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